마지막으로 같이 보자 돌려주세요 일단 이거 수트에서 접근을 하고 와서 이 내용이 아니고 생산은 아니라서 인테그랄 FX, GX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근 구간에 있을 때는 부정접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FX를 접근된 형태가 라지 FX에다 치면은 항상 부정접근 뒤에 접근은 뭐가 붙어? 상수가 붙는 거죠 간단한 얘기라고 하는 거고 인테그랄은 시그마랑 손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수 빼는 거랑 분배되는 거 그다음에 분배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손질이 없어요 다른 거는 쓰면 안 됩니다 돌려볼까? 다 아시는 거니까 얘도 다 아는 문제 인테그랄 FX, GX인데 이제 대신 수트에서는 다음 음수 3, 4차 정도밖에 접근 안 하고 미분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초월함수들이 다 나오는 거지 제곱 X, X 세제곱 플러스 C인데 이때 함수 FX를 구해라 그럼 양변을 뭐하면 FX 보여지는 거야? 미분 미분하면 돼죠 미분하면 FX 나왔을 거고 얘 미분하면 얘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 미분할 수 있지? 합성하면서 미분 써서 뭔 거야? 이산코 옳치 이사인 X, 코사인 X 됐을 거고 여기 플러스 삼 X, 제곱 이럴 수 있을 수 있겠죠 시 날라왔을 거고 얘는 또 뭐라고 또 붙일 수 있었어? 대각 붙일 수 있었어? 사인 2X X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 삼 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럴까 그 수 2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여기 뭐 N승이 있었을 때 얘가 무조건 자연수였단 말이야 뭐 3차, 4차 자연수 근데 우리가 이 앞에 미분법에서 이 X의 N승을 미분하는 방법이 그 수 2에서도 이렇게 미분하잖아요 내리고 X, N 마이너스 1승 근데 이 N을 확장을 실수까지 시켜봐야 되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접근도 X의 N승 DX를 내가 접근할 때 이 N이 당연히 3, 4 이런 데는 당연히 가능할 거고 2분의 1은 유리수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실수들이 전부다 이렇게 접근되는 거야 1에 X에 N 플러스 1, DX 이렇게 어? DX 뭐죠?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괜찮죠? 여기 위에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없다 뭐를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냐면 예를 들어서 X, 루트 X 이런 거 뭐 미분하면 루트 X 나오는 게 뭔지 잘 안 보이잖아 그럼 X에 몇 승이라고 할 수 있어? 지수로 치면 2분의 1승인데 이게 실수니까 더하기 1 해준 몇이야? 2분의 3 2분의 3이죠? 그럼 3분의 2 곱하기 X에 2분의 3 플러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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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은 A이 뭐가 아닌 경우래?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만 이렇고 마이너스 1이면 뭐길래? 2분의 3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Scott 2분의 DL 5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들 lnx 겠지? lnx 미분하면 x분이 맞아. 근데 x가 만약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lnx일 거 아니야. ln 마이너스 x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합성하면 미분 쓰면은 마이너스 x분의 이거 미분하면 뭔거야? 마이너스 1에서 또 x분의 x이 돼요. 미분 결과물이 x분이 나오는게 두개라고. lnx도 그렇고 ln 마이너스 x도 그런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한꺼번에 말하려면 ln 절대값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눌려보면은 눌려볼래? l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다른건 다 이 다각수처럼 접근하면 되는데 x분의 1락 이렇게 접근이 되는거에요. ln 절대값 x로. 그럼 이건 아까 했고. 이번에 보면은 뭐 상속에 빼는 되구요. x분의 1 dx니까. 아 x분의 1은 뭐로 접근 된다고? ln? ln 절대값 x 플러스 c 이렇게 써야되요. ln 절대값 x 플러스 c. 요게 첫번째 접근겁이고. 눌려볼까? 자 지수암수도 이제 미분할 수 있으니까. 접근할 수 있는건데. 지수암수도 미분할 생각해보면은. e에 x 쓴 미분하면 뭐였어? 그 다음에 a에 x 쓴 미분하면 뭐였어? 위의 것처럼 a에 x 쓴 붙는데 포기하고 있죠. ln, a가 이렇게 하나 더 붙게 되는거잖아. 그쵸? 그럼 내가 이거를 접근하겠다는 얘기는. 자 여기다가 인테그라를 씌우면은. e에 x 쓴 플러스 c. 자 여기 접근되면. e에 x 쓴 dx 해주면은. 얘는 뭐의 미분결과물이냐. 이제. e에 x 쓴 플러스 c를 쓸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a에 x 쓴을 접근을 할거다. 얘는. 얘를 미분하면 이런 포기 붙게 되는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월에프에 없애주려면은. ln에 이라는걸 지가 역수로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거 미분할때 이거 안나오겠죠.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게 미분해서 a에 x 쓴 곱하기 ln에가 나오잖아. 얘 미분하면 a에 x 쓴 곱하기 ln에 나오잖아요. ln에 이랑 이 ln에 이랑 약분되면서 얘 나오겠죠. 이 말 이해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ln에 이라는게 곱해진다는거는. 접근됐을때 이게 없다면. 반대로 나눠줘가지고. 요렇게 접근해주시면 돼요. 원래 곱해지는게 접근해서 나눠줘야 되는거지. 이해가죠. e에 x 쓴은. 쉽고. 미분도 쉽고 접근도 쉽고요. a에 x 쓴은. 얘를 미분했을때 원래 ln에가 곱해지는데. 접근을 하면 저게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원래 나눠지는거에요. 그럼 얘는 뭔데? 접근하면. 3. 2에 x 쓴 플러스 c. 이게 다지. 이건 너무 쉽지. 그 다음에 2x 쓴은 원래 미분하면 ln에 2가 붙는단 말이야. 그게 나눠지면서 없어져야 돼. 그럼 뭘 외우니까. ln에 2분의 1. 뭐에요. 2에 x 쓴 더하기. 어 c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아 짠지. 이리 갈까. 이제 이거를. 삼각하면서 미분이 많았단 말이야. 그걸 이제 반대로 다 생각해드립니다. 자 미분을 해보자. 사인 미분은 뭐였어? 사인은? 코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은 미분은 뭐였지? 마사인. 그 다음에 탄제는 어떻게 할까요? 탄제는? 옳지.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거지? 코탄제는 뭐야? 니네네는 모르면 안되는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시컨은? 시컨은? 다 반대로 생각해야돼.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이넥스를 내가 적분한다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상관없잖아.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이넥스 플러스 시에서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미분에 적분이 돼서 처음에 이거 하려면 조금 깔린대.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적분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누구겠어? 세 번째에서는 시컨트 제곱엑스 이거를 내가 적분할 수 있어. 얘를 하면서 밑에다 뭐를 같이 써봤냐면 이 시컨트 제곱엑스는 누구랑 똑같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랑 똑같잖아. 한 번 타는 시컨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얘를 시컨트 제곱으로 볼 수도 있어야 돼. 아, 인테그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엑스를 DXR한다. 이것도 시컨트라서 탄젠트엑스 나오시어야 된대요. 요 음식 까먹으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시컨트는 뭐가 되냐? 얘 뭐의 결과물이 뭐의를 미분해 나오더라? 탄젠트, 탄젠트엑스겠죠. 생각보다 삼각함수가 미분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제한력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 네 번째 코시컨트 제곱. 그러니까 근약 시컨트는 적분이 안 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뭘 미분해야 되는지. 아는 것만 알면 됩니다. 아는 것만. 자, 코시컨트는 코탄젠트는 미분했을 때 마코시컨트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탄젠트엑스 플러스엑스였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접분될 수 있는 게 얘지. 시컨트엑스 탄젠트엑스를 내가 미분을 다 접근하면은 얘는 뭐의 미분 결과물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시컨트엑스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건 거고. 마지막으로 코시컨트엑스 곱하기 코탄젠트엑스는 얘는 뭐를 미분해야 그냥 코시컨트, 코탄젠트엑스 될까? 마이너스 코시컨트엑스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도 사실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얘랑 세트로 배운 게 한번 타면 시커메진다랑 어, 뭐예요? 시커메진다랑 또 뭐였어? 한번 또 타면 그렇지. 뭐야? 또 시커메진다랑 그러니까 요 아이가 요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열어볼까? 자,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해보자. 사인 코 사인이 처음엔 좀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사인이 플러스였고 사인이 마이너스였어서 반대예요. 근데 사인이 접근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야. 자,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거야? 2, 코 사인엑스 이렇게 될 거고 자, 코 사인이 오히려 사인이 돼요. 그냥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거야? 3, 사인엑스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이제 나왔죠? 한번 타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생김사. 보면 탄젠트는 그냥 탄젠트는 우리가 접근을 못 해요. 보이죠? 코 사인 접근할 수 있고 사인 접근할 수 있고 시컨 제곱 코 시컨 제곱 시컨 탄젤 코 시컨 코 탄젤 말고는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건 모르는 건데 나오는 거잖아. 그럼 아는 형태로 바뀐단 얘기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돼서 탄젠트엑스 당하기 시작이 되는 거지. 깨지? 한번 해볼까? 이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안 보이는 거는 내가 이거 써줄 테니까. 책 좀 봐줄래? 책 좀 봐봐. 여기 2인지 3인지 좀 봐줘요. 오케이. 여기 3입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써놔요. 여기 해주면은 얘는 4 곱하기 x에 마이너스 3승 dx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냥 이런 거 이제 안 무섭거든. 그냥 1 더해서 나눠주면 되니까. 얘 1 더하면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마이너스 2승 플러스 c. 그래서 얘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잖아. 얘는 x제곱이고 x제곱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안 복잡한 거지. x dx인데. 이 지수로 다 표현하면 되잖아. 얘 앞에 x고 뒤에 게 x에 몇 승인 거야? 3분의 1승이지. 그럼 얘는 x에 뭔 승되는 거야? 3분의 몇 승? 4승. dx돼서 얘는 더하기 1 하면은 몇이야? 3분의 7이지. 지금 7분의 3 x에 3분의 7 승 더하기 싫어. 일단 3번. 얘는 전개하면 되지 전개. 너 어떻게 여기 관전제곱을 조건을 해. 얘 전개하면 x의 3분의 1 승이었으니까 3분의 2 승 됐을 거고. 얘네 두 개는 x의 3분의 1 승이랑 얘 x의 마이너스 1 승이고 거의 2 곱해지는 거니까. 얘 계산하면 뭔 거야? x의 마이너스 3분의 2 승. 그 다음 플러스. 얘는 x의 마이너스 1 승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승.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조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얘는 x분의. 그럼 어떻게 접근해요? 노트 x 플러스 1에. 찢으면 되지 이렇게. 난 x에 n승 다 미분할 수 있으니까. 얘는 x의 2분의 1 승이고 얘는 x의 1 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승 되겠죠? 얘는 x의 마이너스 1 승 되겠지. x의 마이너스 1 승만 좀 다르게 미분 되는 거죠? 아, 접근 되는 거죠? 얘 어떻게 접근 된다고? ln 절대값 x 붙여야 돼요. 얘는 아까 한 개 시험. 밀어볼까? 자, e의 2x은 마이너스 1. 합사함수 미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e의 x 수만 해놓고. e의 2x 수만 해놓고. 이런 거는 내가 이런 애를 미분했을 때 뭘 미분해? 이게 나오는지 생각해보는 거야. 그냥 한번 미분해볼게. 얘 미분하면은 얘 때문에 못 튀어나와. 얘 때문에. e 튀어나오고 e의 2x을 내는 거잖아. 난 순수 얘만 필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 2분의 1이 있었으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얘는 이제 반대로 다 생각하는 거지. 꼽혀진 애들을 접근해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2분 해주면은 얘는 e의 2x 승 마이너스 1 dx니까? 얘의 접근하면 뭐가 된다고? 그치? 그치? 2분의 1 e의 2x 승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2x 승 마이너스 x 제곱 자, 얘도 원래 미분하면 lm이 때문에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뭐 나눠주고? 아이고 아이고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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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얘는 3분의 1 x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3번 이게 3x죠 3x 맞나? 맞는지 맞지 아,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복구는 하냐 약도 내줘 위에 있는 게 2x 승 마이너스 1 2x 승 더하기 이렇게 얇은 데 뭐야 인수분에 넣는 거잖아 3제곱 3제곱이니까 그럼 나를 나가서 남는 게 누구냐면 아 2x 승 2x 승 2x 승 더하기 1이구나 지금 아무 접근법을 너희가 안 배우기 때문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애들밖에 안 나왔을 거야 그럼 2분의 1에 2x 승 여기 2x 승 x 승 더하기 7 플러스 c 쌤 왜왜왜왜 저기를 나눠수겠어요 어? 2번에 2번에 뭐 어? 몰라? 미안해 미안해 어 땡큐 땡큐 여기는 3x 승 마이너스 1에 9x 승 마이너스 1 이 위에 거 3x 승 더하기 1에 3x 승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약분되고 이렇게 아는 형태만 나올 거예요 약은 무조건 될 겁니다 이 앞의 문제에서는 얘는 뭐부네 3x 승 3x 승 1.2 삼각 탐술 잘해야 돼 중요한게 맞습니다 일단 1번은 간단해 얘도 합성함수 미분을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사인 3x네 그럼 일단 사인 3x가 등장하는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3x를 미분했을 때의 거 아니야 근데 4x 때문에 앞에 3이 원래 튀어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적분하면 뭐가 나눠지고 옳지 3분의 1 나눠지고 사인 3x는 뭐를 미분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3x 플러스 천천히 하세요 자 2번 자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 삼각함수는 관계식이 엄청 많기 때문에 덧셈 정리부터 시작해서 그걸 형태로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보이죠 사인 제곱이 뭐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라서 여기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 1 플러스 코사인 x라는 거잖아 그래서 약분 돼가지고 내가 결론적으로 덧분해야 되는 형태는 이거고 그래서 얘 덧분한 뭔거야? x고 코사인 덧분하면 그냥 뭔거게? 그냥 싸인 되는거야 플러스 오히려 코사인인지 플러스 나와요 자 3번에 배술을 펴주시고 자 3번에 배술을 펴주시고 자 코사인 제곱은 지금 여기 코사인 제곱이랑 있어 없어? 없잖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 지금 나갔잖아 어쩌라고 없죠? 어떻게 할래? 시컨트 제곱 x라서 뭐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봐요 그럼 여기가 시컨트 제곱 x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지금 무려가 접근이 안된단 말이야 그냥 시컨트 제곱 x는 한 뜻을 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시컨트 제곱 x분의 1이면 뭐라고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배각 공식을 쓰는 거예요 코사인 2x가 첫 번째 형태가 뭐 있지?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이거 있었지 자 두 번째가 뭐 있었냐면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고치면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고치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에 됐었잖아 이게 코사인은 1차는 다 가능하고 그리고 뒤에 2x, 3x, 5x 붙는 건 상관이 없어 합성한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관계식 봐라 여기서 이 관계식 이 코사인 제곱 x 여기 있고 내가 이거 관계식 정리하면 얘는 이 이마만 나올 거 아니야 딱 넘는 숫자니까 얘는 우리 숫자 쓸 수 없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바꾸셔야죠 자 요식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코사인 제곱 x가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1 절로 넘겨서 코사인 2x 플러스 1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2나노조각을 지고 이렇게 되어있고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그럼 여기가 2분의 1에 코사인 2x 플러스 1이구나 얘는 적분이 된다고 이거는 바꿔야 되고요 이걸로 이걸 알고 있어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2분의 앞으로 빼내고 코사인 2x는 적분한 뭔가요? 근데 근데 저부터 해야지 2x 때문에 2분의 1에 옳지 사인 2x 이렇게 될거고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c는 2분의 4 하던 말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되요 4분의 1 사인 2x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c 남자가 그거 기억해서 써놔요 그럼 이 말은 사인 제곱 x 도 붙어도 조금만 주기 쉽게 다음에 사인 2x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제곱 자 이거 해보자 얘는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2분의 x랑 사인 제곱 2분의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2분의 x 때문에 몇이 튀어나와? 오케이 자 정리할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2분의 x 이렇게 되는거에요 요렇게 두개 다 해서 뭐가 나와? 1이 나오죠? 이렇게 완전제곱 각이 똑같을 때 제곱하면 1이 맞고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남는게 중간에 있는 2사인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 이건거잖아 얘는 문제가 안된다고 x라고 하는거죠 그럼 이 말은 또 문제네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도 찾아보고 또 없어 코사인 사인 곱한거 그 지인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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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x가 되는거죠 자 이것도 대각공식입니다 사인 2x는 뭐가 됐었어 2 사인 x 코사인 x였잖아 그럼 지금 상태가 여기 2분의 x 여기 2분의 x니까 2 나눠도 사인 2x는 2 사인 2분의 x 플러스 그래서 대각공식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 그럼 이거는 그냥 1 마이너스 사인 x는 접근하라는 거네 접근해주면 뭐인거야 x 사인은 접근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바뀌어 줄거고 코사인은 플러스 시작해 자 이것부터 적응해야 지완이